이님 노케님한테 아 오늘 너무 많이 만났다 4명 이상 만났네 했는데 사실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님밖에 근데 신분증이 덜렸네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맞는 것 같아 데스로서 펼치는 게 그러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아무데나 데스로서 펼치면 안 되니까 그냥 깔짝 이벤트 식으로 하는 거지 한 명이 왔다 갔다 신나는 어 여기 한 명 더 있거든요 아래로 가셔야 돼요 어 오케이 여기 두 명 있대요 내려가세요 저 저에요 미에요 비 왔어요 미 일단 마킹했어요 비 비 비 비 비 저도 와우와우 들어오지 마세요 오케이 포기 금지 나가 나가세요 넘버케이디 들어오세요 망봐주세요 들어오면 키라인 줄 알겠습니다 망봐주세요 오케이 됐구요 어 굿 굿 딥 시청자 오우 오오오오오 우웅 나이 노케님 노케님 갑시다 너님 사람 많아 노케님 빨리 오시죠 가시죠 갑시다 만난 사람 너무 많네 오늘 하죠 벌써 4명이나 만났어 조졌따리 안돼 조사원 조사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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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라도 제발 어 뺏겼다 뺏겼다 누구 어 C 뺏겼어요 C C도 뺏겼어요 어 아까 저 C랑 접촉한 사람 저 저 먼저 말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저 C인데 제가 지금 접촉한 사람이 유일하게 B님이랑 지금 아까 오르카닛 저요 저요 네 저도 저도 틀렸는데 접촉했는데 지금 뺏겼어요 네 저는 어 마지막에 조케인님이랑 그 아르송님 그 센터에 있으시면서 주변에 더 있는 분 보셨나요? 아니요 못 봤어요 호텔 중에서 내려온 분이랑 해서 이거 증언 겹치는 것 같은데 반무전기 호텔 내려보는 거? 근데 일단 한 명 잡았습니다 제가 네? 뭐죠? 자 탐정님이나 아 탐정 아니 탐정님이 저랑 노케인님 2를 붙였는데 제가 일부러 미끼를 물었거든요 2님 노케인님한테 아 오늘 너무 많이 만났다 4명 이상 만났네 했는데 사실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님밖에 근데 신분증이 덜렸네? 아하하 하하하하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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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에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이님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보이시죠 이님 될 Ordinal 검거 말이 없지 돔 말없어 그건 말이 없다 왜그래요 아 이게 아르송 님이 용건을 던지는데요 아까 근데 아르송 님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떡떡 던지던데 아주 신선한 우리를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의심했어요 저도 근데 노케이 님이 미션 하고 나오니까 같이 있어가지고 아 노케이 님 잘 가시죠 와 그 세트로 들어왔던 거네 가도나니김미모 고래크레네와 떼끼루가 제발 아이고 찾았다 내 신분증 일단 신분증 확인 아르송 님 여기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땡큐요 들켜버렸나 키라 이러면 압박이 키라 이러면 이게 변호사 맞죠 키라 쌈아 죄송합니다 저걸리가 안되니까 키라쌈아 오 thigh 카 cin 살렸나 이유가 authorization 키라 키라 risk 키라 아이엠 확시 나는 확시에요 확인 확인 이거 하고싶으면 얘기하나 해도 될까요? 잠시만요 밑으로 저도 없어요 아까 C님 이거 붙지마시고 이거 제가 맨 처음에 그로님이랑 붙는 캐스트인데 끝까지 안했거든요 낮이랑 밤까지 제가 붙어도 되냐면 몇번이나 울어봤는데 그로님이 L인거 같아요 오케이 이따 체크해 누를게요 여러분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방송일 하기 전에 좀 어두운 일을 아 아닙니다 두두두 두두두 세명이 왔다갔어 내가 할 일은 다했다 나머지 이제 나머지 분들이 해야지 키라가 이기기 제일 어려워 좀 어려워 많이 어려워 누구 하나 죽긴 했다 이거 이러면 어? 주웠다고? 오르카님 제 눈앞에서 죽음 시님도 죽으셨는데? 어? 어? 털린 사람 죽었고 일단 불러고요 오르카님 혹시 만난 사람 있나요? 오르카님 저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시체로 오게 됐네요 두명이나 일단 신분증 더 털리신 분 있으신가요? 저는 일단 아까 털려가지고 아잉 메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H는 안 뺏기고요 유일하게 접촉한 사람이 한 사람 있나요? 네? 죄송해요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D님이랑 접촉했는데 일단은 신분증은 안 뺏기긴 했어요 그 밤에 호텔 근처에서 사람 본 사람요 누구 본 사람 호텔 밤에? 밤에 호텔 근처요? 밤은 아니에요 낮에 잠깐 바뀔 때쯤에 나오고 낮에 잠깐 들렸다가 D랑 I랑 일단 첫날부터 밤에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서로 안 뜨겨서 서로 링크 확인해서 잠깐 아까 나한테 D랑 I님은 계속해서 같이 붙어다니긴 했어요 아까 나한테 그로우님 수상하다고 하신 분 누구였더라? 지금 신자도 없으니까 거의 확시죠? 맞아요 맞아요 우리 붙어다니는데 우리 죽었으니까 지금 잠깐만 이거 R2님이야? 아니다 저요? 오케이 저는 그냥 맨 처음에 미션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창고 감시 창고 감시? 그 미션하고 그 다음에 증언 같은 거 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전부는 돼죠 뭐 한 게 없는데 그거 말고는 그거 한 게 없어요 저요 A님 나 하나만 얘기해 드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A님이랑 G님한테 뭔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A님이랑 G님은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다음날에도 D랑 I님은 계속 링크하면서 다 들어와다녀서 제 용의선상에 B랑 F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F님이 좀 수상하다 F님 보신 분 F님 보신 분 B랑 정해주세요 L이 좀 정해주세요 뭐 저를 찍든 아니면 B를 찍든 B를 찍든 아니면 D랑 I랑 의심된 사람 한 명씩 전담해서 따라다녀도 돼요 저는 F 수상하다 생각해요 B B L님은 B OK L님은 B인가 확인요 저거 저거 B 확인 일단 저는 F 수상하다는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F님 감시라 계속 미치 떴거든요 방향은 네 밤중에도 호텔하고 어디야 사쿠라TV 근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C로 일단 L님 여기 듣죠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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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날것인가 얼굴상은 6호인데 Ontem 몸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 과연 거야~! 이것만 넘기고 싶었는데 아 이번판의 MVP는 역시 저 아니겠습니까? 아 맞습니다 드바데를 던졌다 호텔에서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드바데를 하는 마음을 호텔에서 숨 쉬자마자 내놓고 죽여버리지 함께 했었습니다 게임도 있다구요 라고 할 뻔